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식생이라 김성훈이에요 2020년 KBO 리그 드디어 연습경기가 시작했어요 저도 지난 밤에 중계를 했는데 중계했는데 뭐 예상보다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자체 연습경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보다 우려스럽진 않았다는 거 다만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시즌이 늦게 시작하는 거는 크든 적든 열 팀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일단은요 키움 히어로즈는 좋은 쪽으로 영향이 미치게 되면 한국 시리즈 7경기를 전부 다 홈 어드벤티즈를 가져가는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2020 KBO 리그 진행 계획을 좀 한번 수정된 내용들을 좀 이것저것 한번 제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재미로 준비한 각 팀별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오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ppt로 넘어가면요 네 채팅 끌게요 그래서 2020 KBO 리그 진행 계획 네 피처링은 코로나19 네 그렇고 자 이 컨텐츠는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진 2020 KBO 리그 개막과 관련하여 변동된 요소 이것저것에 대해 정리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BO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얼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미래가 다소 암울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방하는 댓글을 달면 바로 삭제될 수 있으면 참고하세요 그리고 세번째 예상 순위와 각 팀의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다소 이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안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개막이 언제부터 확정되느냐 네 개막은 5월 5일부터에요 개막은 5월 5일부터고 9단간 교류 연습경기는 4월 21일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정규 시즌 개막 2, 3일 전쯤에는 연습경기로 종료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정규 시즌 개막전이 5월 5일 화요일 14시이구요 어린이나 이벤트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5월 5일부터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대로 화수목 금토일 3연전을 진행하고 그리고 8월 25일부터는 화수목금 토일 2연전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음 일단 개막은 무관중으로 하고 단계별로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이제 선수단들은 경기를 진행하는 그라운드하고 더그아웃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선수단 이외의 기타 관계자들은 모든 구역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흔히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점수가 나거나 멋진 플레이를 했거나 아니면 이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거나 하면 선수들끼리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도 이렇게 줄 서면서 서로 이제 수고했다고 인사하잖아요 이기는 팀들은 이기는 팀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다 금지가 되구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흔히 경기 중에 습관적으로 바닥에 침뱉고 뭐냐 베트 뭐 좀 징글 수 있다고 막 베트에 침 뱉아서 막 바르고 막 이런거 하는거 있잖아요 그런거 금지돼요 참고로 이건 TMI이긴 한데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에 결핵 발병률 1위에요 이것도 비마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거거든요 결핵도 제발 길거리에 침 좀 뱉지 마세요 진짜 내가 진짜 길거리에서 침 뱉는 사람들 보면요 어우 할 말 없어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5월 5일에 개막을 하게 되면요 5월 3일까지 5월 3일 일요일까지 32일 동안 160경기가 열리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열리지 못하는 이 160경기는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잔여경교로 가겠죠 잔여경교로 가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뭐 보통 잔여경교를 편성한다면 경기가 수년된 순서부터 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이 1년 연기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일정 빡세질거에요 내년에는요 내년에가 엄청나게 빡센게 일단은 봄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이 있어요 봄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이 있고 여름에 올림픽이 있고 그리고 겨울에 동아시아 챔피언십이 있어요 이게 그 옛날에 했던 그 아시아 시리즈가 확대된 거거든요 아시아 시리즈가 확대되는데 대신에 젊은 선수들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구요 그래서 이 올림픽 브레이크 3주를 이제 정규 시즌 밀린 경기 편성하는 타임으로 18일 90경기를 이 사이에 그대로 편성을 하게 돼요 올림픽 브레이크 3주를 활용해서 일단은 90경기를 올림픽 기간에 편성하게 되구요 올스타 브레이크의 정규 시즌 경기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올스타 게임이 올해는 열리지 않아요 올해는 그리고 사실 올스타 게임을 만약에 연다고 하더라도요 이 올스타 게임을 하더라도요 만약에 올스타 게임 때 관중들의 입장을 시키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올스타 게임은 의미가 없거든요 원래 올스타 게임은 각종 이벤트 대회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올스타 게임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올스타 게임은 관중 없이 하는 거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물론 시국이 시국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벤트 못한다고 쳐도요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쳐요 할 수 있다고 쳐도 일정이 빡빡해졌어요 144경기를 유지하는 기조를 가기 때문에 그 144 곱하기 5면 그 720경기죠 720경기 정규 시즌 720경기를 유지한다는 그 취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올스타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올스타 게임을 하게 되면요 전후로 최소 1주가 리그가 중단돼요 1주일 동안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 편성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브레이크 3주에는 90경기가 정상적으로 편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160경기 중에 90경기를 그 올스타 브레이크에 편성을 하게 되고 나머지 70경기는 지금 9월 28일인가 그때까지가 지금 정규 시즌 편성이 돼 있는데 10월 이후 잔여경기에 싹 딱 편성이 돼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요 원래 보통 우리가 잔여경기를 편성하는 거는 정규 시즌 중에 기상 악화로 수년된 경기들을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갈 시간이 빡빡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갈 시간이 빡빡해지기 때문에 기상 악화로 인한 수년 경기를 최소화해야 돼요 근데 이 방침은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앞으로도 항상 상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방침이기는 해요 일단은 화요일 수요일 경기가 수년될 경우에는 목요일 15시에 더블헤더로 편성이 돼요 더블헤더로 편성이 되고 만약에 목요일 경기가 수년이 될 경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잔여경기를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미뤄지는 거고 그리고 금, 토, 일 경기가 수년이 될 경우는요 월요일이 원래 이동일이잖아요 월요일을 예비일로 해가지고 금, 토, 일 경기를 미뤄진 거를 월요일이 한 경기로 편성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뭐냐 더블헤더 편성은 그,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아니요 그 레슬리님 12월까지 안가요 이따가 쭉 얘기할게요 계획이,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그, 그리고 더블헤더 첫 경기가 13세하고 더블헤더 경기는 무조건 무승부가 나더라도 9회까지만 하고 끝내요 그리고 9회까지 경기가 끝나고 보통 한 20분 정도 쉬고 더블헤더 2차전 시작하죠 음 그리고 월요일 경기도 연장정 없이 9이닝만 진행하고 다, 이제 팀들한테 이동 시간을 주죠 자, 그래도 수년이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잔여 경기로 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즌 중에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시즌을 중단하고 방역을 하겠죠 여기 경기장 9개의 경기장을 모두 방역을 하고 그리고 이때는 보통 몇 주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시즌을 단축하게 돼요 더 늦추진 않아요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요 포스트 시즌도 일부가 바뀌어요 근데 포스트 시즌은 크게 두 가지가 바뀌어요 일단은 다른 거는 그대로 가는데 줌 플레이오프가 원래 5전 3선승제잖아요 줌 플레이오프를 3전 2선승제로 줄여요 이렇게 되면요 그 일단은 와일드 카드 결정전은 2전 2선승제가 그대로 가고 근데 줌 플레이오프가 예전에 3전 2선승제로 갈 때는요 한 경기하고 이동해서 한 경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해서 한 경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첫 경기를 3위팀 경기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를 4위팀 경기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이동일을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를 그 다시 3위팀 경기장에 가서 하는 그런 체제가 옛날에 3전 2선승제였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동 동선 최소화를 위해서 순서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어차피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4위팀 경기장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전만 4위팀 경기장에서 하는 거야 1차전만 4위팀 경기장에서 하고 2차전하고 3차전은 3위팀 경기장으로 가는데 중간에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전하고 바로 다음 날 2차전 한 다음에 하루 쉬고 3차전 이 방법이 나름 그 가능성이 있는 게 2012년 메이저리그의 디비전 시리즈가 그랬어요 2012년에 당초 그 중계 일정 과 다르게 갑자기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들어가게 됐어요 2012년에 그래서 2012년에 와일드 카드 결정전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조금 촉박해지니까 디비전 시리즈를요 원래 두 경기 두 경기 두 경기 한 경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 한해서 디비전 시리즈가 두 경기 세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승률 낮은 팀 경기장에서 먼저 두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승률 높은 팀 경기장으로 와서 세 경기를 몰아서 했어요 그랬는데 2012년에 디비전 시리즈는 네 시리즈가 모두 5차전까지 가버리는 아주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어쨌든 그렇게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 줌 플레이오프를 축소시키고요 플레이오프는 5전 3선승제를 그대로 가요 플레이오프는 5전 3선승제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가 7전 4선승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코로나19하고는 관계없이 원래 올해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한국 시리즈가 두 경기 세 경기 두 경기를 갔잖아요 그 정규 시즌 우승팀 경기장에서 두 경기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승리팀 경기장에서 세 경기 그 다음에 다시 정규 시즌 우승팀 경기장에서 두 경기가 갔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바뀌어요 정규 시즌 우승팀 경기장에서 두 경기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승리팀 경기장에서 원래는 세 경기를 했는데 올해부터 이게 두 경기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정규 시즌 우승팀 경기장에서 5, 6, 7차전 3일 연짝으로요. 그래서 정규 시즌 우승팀 홈 어드밴티지가 작년까지 4경기였다면요. 올해부터 이게 5경기로 늘어나요. 1, 2, 5, 6, 7차전으로. 옛날에 잠실 중립경기장이 5, 6, 7차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제도에서 홈 어드밴티지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시즌 우승팀 호흡 어드밴티지가 추가로 부여되고요. 근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요소가 있죠. 11월 15일 이후에 열리는 포스트 시즌 경기는 모두 고척 스카이돔으로 통일돼요. 이 이유는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중립경기장 제도를 올해 한정해서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중립경기장 제도가 마지막으로 열렸던 건 2014년이었죠. 삼성 라이온즈하고 넥센 히어로즈의 시리즈. 이때 6차전까지 갔었죠. 근데 어쨌든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1월부터가 겨울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절기가. 옛날에 우리는 막 학교에서 3, 4, 5월 봄 6, 7, 8월 여름 9, 10, 11월 가을 12월, 1월, 1월, 2월 겨울로 배웠지만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자석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관중이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무관중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2015년을 끝으로 수용 경기장 인원 경기장 인원 수용의 규모에 관계없이 중립경기장 제도는 없어졌어요. 그렇고 지금은 뭐냐 지금은 뭐냐 경기장 형평성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최대한 안전하게 시즌을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됐잖아. 안 그래요? 지금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시즌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의 한정에서 실내 경기장인 고척스카이돔을 중립경기장으로 활용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지금은 3월도 겨울이잖아요. 지금은 3월도 겨울이고 4월, 5월이 봄이고 그리고 6월, 7월, 8월, 9월이 여름이죠 거의. 아니다. 지금은 4월 봄 그리고 5, 6, 7, 8월 그리고 9월 추석 때까지가 지금은요. 추석 때도 여름이에요. 음 추석 때까지가 여름이야. 지금은 추석이 지나야지 가을이고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야 가을이기 때문에 근데 가을이 엄청 짧아요. 봄하고 가을이 짧고 10월만 가을이고 11월부터 겨울이죠. 음 그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11월부터 겨울로 보는 거 알죠? 음 군대에서도 11월부터가 겨울이잖아요. 기상시간 30분 늦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예외적으로 중립경기장 제도를 시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옛날에 중립경기장 제도를 시행을 할 때 항상 행해졌던 일인데요. 더그아웃을 어느 자리를 쓸지는 항상 재비를 뽑아요. 그래서 어느 팀이 한쪽 자리를 먼저 쓰기로 결정하면 다른 한쪽이 남은 한 자리를 쓰는 거예요. 1루쪽, 3루쪽을 그렇게 써요. 음 그래서 더그아웃은 재비뽑기로 쓰고요. 중 원래는 옛날에는 그 5, 6, 7차전 중에서 옛날에 잠시 중립경기를 할 때는 5차전하고 7차전이 그 1위팀이 홈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했잖아요. 음 6차전이 원정팀이 그 2위팀이 그 유니폼을 그 홈팀 유니폼을 바꿔 입고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어차피 5, 6, 7차전은 모두 1위팀한테 홈 어드밴티지가 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며 그리고 11월 10 지금 그 현실적으로 10월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빨라도 한 10월 20몇 7부터나 포스트시즌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원래대로 갈 수도 있고요. 늦어지면 플레이오프부터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치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경기를 치르게 되면 더그아웃 사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제비뽑기로 뽑을 수밖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더그아웃을 바꾸지 않고 홈 원정 유니폼만 바꿔 입는 식으로 치르겠죠. 자 그리고 만일 키움 히어로즈가 이 고척 스카이돔 중립 경기장 시리즈를 참가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키움 히어로즈가 홈 더그아웃을 쓰겠죠. 왜냐면 원래 그 예전에 그 클럽하우스 그 라카룸을 히어로즈가 원래 그 쓰던 자리가 있잖아요. 원래 히어로즈가 쓰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히어로즈가 올라올 경우에는 굳이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히어로즈가 홈팀 더그아웃을 쓰고 상대팀이 원정 더그아웃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형평성 문제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한국 시리즈 7차전 종료는 11월 28일이 목표예요. 11월 28일이 목표로 한국 시리즈 7차전이 종료가 되고요. 그래야 12월부터 FA 시장을 열 수 있거든.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 팀의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 는 지난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2019년 12 롯데자이언트부터 시작해서 한국 시리즈 우승은 두산베어스가 있었죠. 여러분 시즌 미디어데이를 앞두고는 미디어데이 때는 항상 첫 번째 입장하는 팀은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었지만 여기서는 드래프트 순서를 따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최악의 시나리오부터는 분량이 조금 길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어요.